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VT 논리! 아 벌써? 논리나잇2로 돌아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2회 SVT 논리나잇의 진행을 맡은 전원우입니다. 아 진행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원우라는 건가요? 전원우라는 건가요? I'm 원우죠. SVT 논리나잇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 그 난제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듣기 평가하는 소년들. 드디어 저희가 논리나잇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게 원이 대박이 났어요. 원이 거의 레전드 편이 되었죠. 그렇죠. 원이 세븐틴에서 시즌2가 도입되는 건 이제 논리나잇이 처음인데 아 좋네요. 저희는 이번에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이. 닉네임이 있나요? 네 닉네임. 꽉 막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 AK의 7시 올림픽대로. 좋습니다. 네. 네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 건데요. 승가님 빼고 들어볼게요. 나 빼고 들어. 보노니부터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번 거를 모니터링 했을 때 쓸데없이 진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싹 떼고 감 잡은 거지. 드디어 논리나잇 감 잡았구나. 저번에 논리나잇 1 때 정말 레전드를 만들었는데 이번 2 때도 정말 1보다 좀 꾸꾸야. 꾸꾸?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또 승가씨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네?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다. 아 진짜 어제 동료였는데. 우리 같이 이겼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I can do it and I will today I will. 돌아오세요. Don't give up. 왜 시청자 분들한테 갑자기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채널 고정하라고. 채널 고정하라고. 너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난 제이슨 나 오일자. 제이슨 아닌가 아주. 번역되죠 고이 세븐지? 이번에는 저도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 감사. 자 마지막으로 디노씨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논리나잇1을 보고 많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책을 좀 읽을게요.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나잇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에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주제들을 촬영 30분 전 뽑기를 통해 각 팀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팀 이름부터 정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어떻게 정해볼까요 정한씨? 웃기끼. 웃기끼. 오늘도 되게 간단하네. 자 팀 이름 생각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꼭 이겨서 웃음을 찾겠다라는 뜻으로 끼끼끼. 끼끼끼요? 저희 고어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끼끼끼. 또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겁나 싸인. 요즘은 이렇게. 분위기가 겁나 싸인. 아 좋다. 오 좋은데. 아 이쪽 팀이었잖아.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아 그럼 왼쪽 팀 이름. 끼끼끼 팀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반박하는 의미로 잠깐 말을 끊고 갈게요. 홀업. 저희는 이제 저희의 발언권은 어떤지 맞게? 홀업. 홀업,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면역 대 추위 면역 더위 면역은 10월부터 3월까지 극한의 추위를 느끼며 추위 면역은 4월부터 9월까지 극한의 더위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위 면역은 화상을 추위 면역은 동상을 입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은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더울 때 뭐 에어컨 틀죠 밖에 나갈 때는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추울 땐 어떻게 하나요? 껴줍죠 제가 추울만큼 미친듯이 껴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울 땐 벗는 거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살짝 반박해도 될까요? 물론 어프코스 아이나 저희는 추울 때 추위를 못 느껴서 가볍게 입잖아요 그래서 옷값이 안 듭니다 그래서 더워지면요? 더워지면 또 옷값이 안 되겠죠 왜냐 반팔 한 장 입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옷값이 안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옷값이 들지 않는다면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가 23억 김민규 씨처럼 저희도 자산 23억 편의점 4개 그럼요 맞춰서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민규처럼 잠시만요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들었는데 정한 씨는 또 화성에 유통상가 3층 짜리가 있다고 유통상가 3층 짜리 화성이요 아 거기? 아 저기요 제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주제에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잠시만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산과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근데 잠자는 불면제로 편에 나왔던 거라 아 근데 좋아요 자산가 뭐 자산가 없어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좋아하시죠? 식사 안 좋아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좋아하시잖아요 국밥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국밥 맛있죠 그렇죠 맛있잖아요 근데 국밥을 만약에 가게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뚝배기로 나오겠죠? 네네 그쵸 한국은 뭐랍니까? 이열치열이라는 거네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다 먹고 막 이거 알지 원샷을 하고 싶잖아 그냥 더위면역이 있으면 뜨거운 것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뚝배기를 그냥 들어서 원샷을 하면 사람들이 와 잘 먹는다 반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나도 맛있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의견에 반박을 하자면 덥잖아요 이열치열이란 더운 것에 뜨거운 음식을 시원하게 먹었을 때 그게 이열치열인데 더위 면역은 더운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 뜨겁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혀 이열치열이 아닙니다 그만큼 뜨거움에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열치열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왜냐 극한의 더위를 느끼거든요 식은 음식도 뜨겁게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열치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원래 처음 나왔을 때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저희는 나중에 먹는 거 좋아해요 스케줄을 하다 보면 밥 그때그때 먹습니까? 식은 거 먹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동 씨 그리고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안 먹어요 네 변경 뭐? 변경?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사이트에서 수건 씨 근데 네이버 사용 금지인데요? 먼저 화이팅! 일단 우리 직업 오죠? 가수요 가수요 가수 일단 무대에서 뭐가 중요해요? 무대를 중요하죠 무대가 중요하죠 무대에서 예쁘게 나오면 땀 흐리면 어떡해요?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메이크업 많이 치우죠? 네 아까 정한 씨 말하는 것처럼 의상 비용 많잖아요 땀 계속 흐리면 뭐가 생겨요? 세탁비가 생기죠 세탁비가 생기고 그리고 메이크업 계속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야 돼요 그 비용과 확실히 더 비싸죠 와 문주리 맞아요 잠시만요 아니요 그러면 땀을 안 흘리면 옷을 안 빠진다는 건가요? 빈도가 빈도가 잦지 않죠? 하지만 그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몸에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더위 면역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네 나 사실 거기 쪽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추울 때 혹시 말 좀 시켜주세요 누가 누가 혹시 아웃이 일어났구나 더위를 못 느낀다 따뜻함을 못 느낀다 가수가 노래 가사를 부르는데 내가 따뜻함을 못 느끼고 가사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감동을 주실 수 마음의 따뜻함도 따뜻함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따뜻함을 못 느낀다 자네들은 불효자입니다 무슨 말씀 아니예요? 이 따뜻함을 못 느낀다 멤버들에 대한 이 따뜻함은 당신들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모른다고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렇게 따뜻함을 못... 그리고 전 그걸 봤습니다 승관 씨가 겨울에 변기에 앉을 때 차가워서 아... 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너무 무슨 춤 그치만 진짜 즐거워 여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아 저희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휴지 올리고 휴지 올리고 그렇지만 저희는 추위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안녕? 앉을 수 있습니다 약간 정한이 형은 멤버 한 명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한발 제가 휴지를 까는 이유는? 다음 의견 얘기해 주세요 저 하나 또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자주 사우나를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탕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서 이렇게 아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즐기면서 그런 탕을 못...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거기가 따뜻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멤버들끼리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따뜻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탕도 좋아하지만 노천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은 또 추위도 느끼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갈 때 노천탕에만 있어요 같이 갈래요? 정말 여러분이 따뜻한 그 탕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 진짜 싫어요 싫어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면 아이스방에만 들어가 있어요 자 사적인 질문은 근데 그 아이스방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이 사람은 체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 동물이라고 하신 근데 몸의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여러분들은 큰 위험에 빠져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게 저희는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못 느끼지만 내려가기는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불도 만질 수 있는데 그럼 그걸 못 느껴서 화상이 안 입는 건데 그럼 계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뭐 재로 변합니까? 아 그거 그렇네 그렇네 거위를 못 느끼는데 용암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죽습니까? 저희는 북극에서 북극곰이랑 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북극에서 수영도 할 수...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저희 캐럿들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 민비씨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 하시면 다뤀껏 안 드립니다 백화점을 가면 에어컨 빵빵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춥죠 근데 우린 추위를 못 느끼잖아 쟤는 추위를 느끼잖아 그걸 말하라고 근데 왜 맨날 공영장에서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달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배려하지 않는 건가요? 스탭분들이 더울까 봐 반대죠. 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느껴서 불쾌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당신도 인정하는 거죠. 더위에 대한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그치.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더위에 대한 면역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분! 두 분! 더위의 면역이 크다면 저희는 무슨 자세인가요? 어? 이 자세 뭐지? 그게 뭐야? 아 잠깐! 저는 그걸 봤습니다. 더위가 얼마나 안 좋냐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사람들에게 끝없는 불쾌함을 줘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건 아시죠? 과학적으로. 일기예보를 봐도 날씨가 더울 때 불쾌지수를 알려주고 근데 추울 때는 불쾌지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불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단정 지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 지는 건 동신들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 팀으로 온 지 알겠어요. 우지 형이 나와서 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올림픽대로 7시입니다. 와 저 걸음걸이 너무 무섭다. 큰일 났다. 서로 좋은 점이 많죠. 네 좋은 점은 많고 좋은 점은 많습니다. 좋아. 따뜻한 조성. 저도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우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호연 씨 고구마 한 번 많이 드시죠? 네. 고구마 많이 드시고 꺼낼 때 어떻게 꺼냅니까? 앗 뜨거워. 오 잘해 잘해 잘해. 리얼해 리얼해 리얼해. 저희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아 맛있다. 시키지도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겸 씨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죠? 아 좋죠. 요즘 많이들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핸드폰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죠. 지금 벌써 손에 화상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정한 씨가 한숨을 많이 쉬지 않습니까? 한숨 많이 쉬죠. 사실 이런 면역이 생기면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박사가 얘기해 주셨죠? 영국의 존 프랙텍스 존 브리티쉬 아 아 브리티쉬였나? 아 알겠습니다. 존 브리티쉬 그래서 영국이거든요. 박사님의 말은 일리가 있죠. 네 한숨을 모셔 입김이 뜨거워서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희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추위를 굉장히 극심하게 느끼죠. 동상 걸려요 막. 패딩 두 개 입으신 적 없으시죠? 아 두 개 입어봤습니다. 저는 세 개까지 입어봤는데요. 세 개이면 충분히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위를 미친 듯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티 하나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니 더 더워. 어떻게 할 겁니까? 참아야죠. 그게 힘든 겁니다. 민규 씨가 지금 추우시니까 패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 내 지갑인데? 이게 민규 씨 지갑입니다. 네네. 패딩을 못 사는 거죠. 벌써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근데 제가 이걸 샵에서 주운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졸혼과 관련된 일이 안 되는.. 아 절조가 아니라 제가 놓고 온 거를 주웠어요. 어디 놓고 갔어요? 샵에다 놓고 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세요?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지갑 주워주면 정당한 그 대가를 줘야 돼. 아 그쵸 그쵸. 그거 지갑의 절반 값까지 청구할 수 있대. 가져. 오 멋있어. 고마워 고마워. 어쨌든 민규 씨가 추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신다고 했는데 패딩 못 삽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구매가 다 가능하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가 패딩을 사는 게 저의 삶의 낙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사시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함도 못 느낍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도 차갑다고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어울릴 수 있죠. 그게 부모님.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저는 제 아들, 딸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세는 이상하다니까요.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추워서 어디 들어가면서 실내에 다 추워서 근데 그 추위를 못 느낌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셨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왜죠? 그렇죠. 이 실내에 툭하면 이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그렇죠. 이게 다 일단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안 살 겁니까? 아니요. 살아야죠. 봐봐요. 그렇지만 이 더위 면역. 더위 면역으로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대입을 했을 때 굳이 에어컨을 빡빡 안 틀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구 건강에도 꼭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히터 틀면 지구 온난화 됩니다. 움직이면 돼요. 버피 테스트 100번만 하면은 저희는 추위를 느끼지만 추위를 느끼면 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더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 오뜩하게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요. 남극을 가도 돼요. 잘 가세요. 남극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는 북극곰.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북극곰이랑.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겸 씨.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마루에 누웠어요. 거실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선풍기도 안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엄마 더워 이러겠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셨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적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엄마한테 좀 섭섭하겠어요. 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면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더워. 에어컨을 틀어도 더울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극심한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뭘 해도 덥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와 함께 이불을 덮고 고구마를 먹으며 그게 살 돈이 없어. 뭐요? 그럼 어떡해. 네가 살 돈이 없네. 자 디엘 씨나 버논 씨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저한테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근데 차가우니까 못 먹고. 와. 릉면도 너무 먹고 싶은데 차가우니까 못 먹고.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 차가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워 맨날 있으면 나한테 좋습니다. 나한테 좋다고.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니 에어컨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집은 제가 이거 저희 엄마 좀 약간 창피해하실까 봐 좀 말을 안 했지만 저희 집은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아요. 저희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안 추워요. 그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위 면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따뜻함을 못 느끼잖아요. 저는 저울 되면 저희 집을 잘 안 갑니다. 불효자네요. 너무 춥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따뜻함을 느껴서 집에 안 가도 따뜻함을 느끼죠. 느껴요. 집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영상통화를 하죠. 왜 차감을 못 느끼는 거지. 제가 정한 씨였다면 핫팩을 들고 집에 갔을 거예요. 뭐라고요? 핫팩을 들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술 마시러 새벽 6시에 들어오고 어 부모님 안 보고 새벽 6시에 들어오고 저는 이거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그냥 만신창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정숙해주세요. 우리 스케줄 하면서 겨울 날 랩면 먹으러 간 적이 있지? 네. 겨울 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이스 먹는 거 그런 적이 있지? 네. 있죠. 더운 날 불 가지러 논 적이 있어? 저희는 불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반박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맞아. 위험하니까. 맞아. 불 위험해. 우리 이제 불 안 위험해. 그래서 원래 가질 수 없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영국으로 가지고 놀았어 지금. 저쩌는 아이스 원래 할 수 있는 거를 원래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원래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지. 우리는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에서 원래 위험한 자리 그 장소 다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저희는 에베레스트 산에 갇히신 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형이 퍽이나 가겠다. 저희가 아니 형 거기는 추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서 못 가는 거예요. 저 의견 있습니다. 잠시만요. 번호 씨 의견 없으신가요? 저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원우 형 자리가 너무 부럽네요. 그냥 중간에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는 정말 극심한 더위를 느끼다가 한숨을 쉬었을 때 브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얼음 쓰시면서 위험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 있어요. 드라이아이스 이런 걸 왜 이렇게 붓지마.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형들 말을 너무 들어주지 마. 아 그래? 알았어. 불은 손이 닿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음은 손이 닿을 때 위험한 얼음이 많이 없습니다. 쇳덩이에 추울 때 다면 손 붓습니다. 맞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불도 똑같죠.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는 화상 안 걸린다. 여러분들은 동상 안 걸린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너무 조금 그런 거 같은데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두 개 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위팀은 눈의 꽃이라는 노래를 듣지도 못해요. 눈 아니에요? 네. 너무 추운데 눈의 꽃 어떻게 들어요. 넌 다들 불장나도 못 들어요. 우리 새락에 불장나도 못 들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노래방 가가지고 눈의 꽃 부르는 인증 영상 올려야겠다. 네. 눈을 새색해 길어 잘해 잘해. 잘한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가수로서 따뜻함을 전달하려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추이미력 잘 나신 걸로 가져가시고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두다가 결국 크게 후회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히터도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네.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구야 미안해. 네. 논리가 아름다운 밤 논리나잇입니다. 저번 논리 때 멤버분들께서 너무 난리를 피우시는 바람에 자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순간이동 대 타임슬립 단 순간이동은 이동 10초 후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며 신체에 닿아있는 모든 것들에 능력이 적용됩니다. 10%의 확률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게 되고요. 타임슬립은 3초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의 확률로 3초 후로 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끼끼끼 팀부터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아니면 콘텐츠를 찍을 때 방송 아니면 콘텐츠를 찍을 때 조슈아 앞에 나오기 쉽잖아요. 왜 이렇게 정환 씨 옆에서 주문합니까? 슈아 씨 정환 씨는 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알겠습니다. 방송 아니면 콘텐츠를 찍을 때 정말 민망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요. 쉬는 시간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참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순간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10초 동안 바로 같이 다녀올 수 있거든요. 10초가 지내면 어떡하죠? 변기를 잡고 있으면 변기로 같이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요? 조슈아 왜 안 와요? 지금 10%의 확률로 못 돌아왔어요. 맞아요. 10%의 확률로 10%의 확률로 10%의 확률로 못 돌아왔구나. 아 못 돌아왔구나. 순간이동한 조슈아가 돌아온 것 같아요. 왔어 왔어 왔어. 에이 순간이동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민망한 상황들이 없어져요. 열심히 이동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호시가 말하려고 했던 아 네 뭐 오늘 민규가 이 지갑을 샵에다 놓고 왔습니다. 저 계속 순간이동 할 수 있었으면 딱 샵에 여기 딱 있으면 민규가 순간이동 딱 있어 지갑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가져올 수 있죠. 어우 왜 이렇게 seper지...? 이게 바로 그렇죠. 순간이동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순간이동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안 챙겼으면 아직도 이 지갑은 잃어버린 거죠. 반바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ㅠㅠ 네 그렇죠. 순간이동을 한다면 일단 비행기 표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확률도 있고 아니면 잠깐 갔다가 뭔가 필요한 걸 갖고 올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순간이동을 가능했을 때 비행기 표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산가 23억 민규있ャ 놉 돈이 보실 수 있다고 자 좋습니다 자 의견 우선 호시 씨에 대한 의견부터 반박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제가 지갑을 두고 왔어요 호시 씨 말대로 제가 순간인종 능력이 있으면 저는 갈 거예요 가지러 근데 숲차가 지났는데 안 와줘 어떡해요? 그걸 곤란하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택시 타고 또 와야 돼 40분 그럼 촬영 딜레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 능력을 쓰게 되면 너무 그 10%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쓰는 거죠 잠깐만요 의견 반박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럼 타임슬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야 이 멍청아 근데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가면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니 여기는 반박하게 냅둡니까? 여긴 반박 안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간은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래서 아침까지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군요 역시 시간은 드리죠 역시 시간은 드리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질라이트 퓨즈 아 못하겠어요 소비 씨한테 아 나 진짜 자 저 연실 끝나고 청소할 때 네네 1 2 걸렸어요 3에서 돌아가 힝 1 2 1 안 해 걸렸어 돌아가 안 해 저희는 쿨타임이 3초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네요 자 저희가 항상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우리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아까 쉬왕처럼 신어가 와요 아 근데 갔는데 보고 있는 다음 지 꼬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감동을 못 느꼈잖아요 그때 타임슬립을 누르면 돌아와서 우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보내다가 이제 A씨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해주세요 이제 우리 다 집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리수강하고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귀찮죠 귀찮죠 나가기 귀찮죠 이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팍 버리고 팍 들어오고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 스카이다이빙 해보셨습니까? 네? 스카이다이빙은 못 해봤죠 안 해보셨죠? 해보고 싶어요 자 스카이다이빙 오 도겸이 나도 너 여기만 해 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스카이다이빙을 돈을 내고 할 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봐봐요 하늘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아파트 옥상입니다 떨어졌어요 어 떨어지고 있어요? 순간 이동 안 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도겸 씨 의견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위험하네요 그런 거죠 반박해도 될까요?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도겸 씨 의견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공했을 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니까 도겸 씨는 10%의 확률에 목숨을 걸고 하늘로 갈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스릴 있게 산다는 말인 거죠 그 정도까지 스릴을 느낀다고? 아니 근데 만약에 도겸 씨 만약에 순간 이동하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들으셨죠?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고잉 세븐틴이 플라잉 세븐틴으로 도겸 특집 플라잉 세븐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저도 하나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명장면을 봤어요 과학생이니까? 대사가 도르마무였어요 이제 시간을 걸리면서 도르마무 이러면서 그분을 되게 괴롭게 하는 그런 씬인데 저도 괴롭히려고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아니야 괴롭히려면 마요 너무 얄미운 얄미운 사람 있어 꼬만만 때리고 싶어 그럼 뒤에 가서 탁 때리고 다시 삼촌으로 돌아가서 디노는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쓴다 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순간이동했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저희는 약간 이제 리스크 없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민규야 나 너 좋아해 아니 나 할 말 없는데 그걸 왜 하는 거죠? 아니 미래를 보는 거죠 거절을 당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아 뭔가 좀 싫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 거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 찡 찡 알잖아요 근데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면 저희는 저의 혼자만의 행복입니다 제가 정환 씨에게 괴롭혔어요 에잇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도 몰라 나 빼고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환 씨는 순간이동을 와서 때리면 남은 9초 동안 같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있어 만약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 있다며 얘기했잖아요 조금 지켜줄 수 있어요 제가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철수와 형을 데리고 어떤 안 좋은 곳에 가서 립 뚫고 10초 안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나쁘다 근데 진짜 나쁘다 지금 이미 나쁜 거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디노가 저희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 디노를 잡고 순간이동해서 무인도에 냅두고 종자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형이냐? 그게 형의 짓이야? 너무하다 진짜 아까부터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자 두 번째 주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에 다 뽑는 거예요? 아 지금 외우기 귀찮은데 외우기 힘든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순간이 빼고 녹화 갈까요? 순간이가 아는 형님 녹화가 와서 거만하네 좀 거만해 거만해졌어 자 여러분 고잉 세븐틴은 얘는 하나 찍었다고 이렇게 놀립니다 저는 너가 메인이 아니야 저는 아는 형님이든 고잉 세븐틴이든 열심히 찍어요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올 때 순간이가 나한테 형 MC 좀 잘해봐 마이크 없네 마이크 없어 아 근데 아는 형님 혼자 나갔잖아 아 그럴 수 있어 자 인정 그러면 순간이랑 도겸이가 가위바위보 할게요 아무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니거든 아무튼 가시죠 네 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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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